미국 내 일부 보험사들이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도둑질 챌린저의 대상이 된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또 한국의 기아자동차 모델의 보험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보험회사인 프로그레시브와 스테이프팜은 콜로라도주 덴버, 미주류주, 세인트루이스 등 도시에서 절도 방지 기술이 없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모델의 보험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서 이른바 현대 기아자동차 훔치기 챌린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두 회사의 차량 도난이 급증한 탓으로 범행 대상이 된 차량은 2011년에서 2021년 생산된 기아차 일부 모델과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제작된 현대자동차 특정 모델들입니다. 이들 차량들은 대부분 금속열세를 사용하고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기 때문인데요. 한편 도난이 하도 급증하자 위스콘신주와 오하이오, 미주리, 켄사스 지역 차주들은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량의 결함으로 도난을 당해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